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6학년도 9월 모평 A형 2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공비가요. 0이 아닌 등비수열이 있었대요. 0이 아닌 등비수열. AN에 관해서 첫 번째 항은 4가 나왔고요. 그때 이런 관계식까지도 나와 있죠. A의 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있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쉬운 이유가 첫 번째 항이나 공비 둘 중에 하나만 알려줘도 쉬운 문제잖아요. 알려줬어요. 첫 번째 항이 얼마라는 거? 4라는 거. 그래서 A의 1은 얼마? 4라는 거 우리한테 알려줬네요. 그럼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이 관계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되는 거고 3 A의 5니까 이렇게 바꿀 줄 아시죠? 여러분들 바꿀 줄 알아야 돼요. A의 5는 어떻게 되는 거야? A1 아래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3은 문제에서 알려준 거예요. A1 아래 4승은 얘가 A의 7이랑 같은 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A1 아래 6승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푸시면 되는 건데요. 얘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A1 A1 R 4승 R 6승 하니까 여기 2라고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문자잖아요. 문자는 함부로 나누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왜냐면은 나누기는요. 진짜 유일하게 자칫 연산 중에서 조건이 까다로운 애야. 뭘로 못 나누니까 0으로는 못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써 있었던 거야.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이라고. 우리를 좀 편하게 해준 거죠.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왕 하셔가지고요. 방정식으로 푸셔야 돼요. 방정식으로. 근데 0이 아닌 공비 R이 0이 아니고 A1도 4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눠서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등비수열. 수열 파트에서는 사실 크게 지장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미적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극한. 극한 파트에서는 이렇게 나누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 캐치 해주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눠주니까 R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그럼 공비 R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근데 아마도 문제를 풀면요. R제곱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됐습니까? 자, 문제를 보니까요. 문제에서 A의 3를 구하라고 돼 있고 A의 3는 A1, R의 제곱이죠. A1은 4였고요. 봐봐요. R제곱 나오잖아요. R제곱 얼마? 3. 정답은 12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입니다. 바뀐 이거 표현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 거고 뭐 0,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R제곱은 3이고 R은 풀마 3인데 풀마 루트 3인데 조건이 없잖아. 그럴 때는 분명히 이 모양이 그대로 튀어나올 거라고요. 그대로 튀어나와서 정답은 12가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